자연이라는 책은 수학이라는 언어로 쓰여있다. 갈릴레오의 말입니다. 주변의 세상을 둘러보면 모든 것이 놀랍도록 잘 정렬되어 있으며 마치 어떤 규칙을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규칙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놀랍게도 수학입니다. 자연 속에는 수학적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질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0, 1, 1, 2, 3, 5, 8, 13 이렇게 이어지는 숫자들은 13세기에 이탈리아의 수학자 피보나츠가 발표한 수혈입니다. 앞의 두 수를 더해 다음 수를 만드는 단순한 규칙이죠. 그런데 이 단순한 수혈이 자연 곳곳에 숨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은 꽃들의 꽃잎수가 피보나츠 수혈의 숫자와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합이나 붓꽃은 3개의 꽃잎, 메발톱꽃은 5개의 꽃잎, 델피니움은 8개의 꽃잎, 금잔화는 13개의 꽃잎, 데이지 종류는 21개 혹은 34개의 꽃잎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우연일까요? 식물의 잎사귀가 줄기에 붙는 모양 역시 피보나츠 수혈과 관련이 있습니다. 잎사귀는 줄기의 아래에서 위로 돌아올라가면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잎과 두 번째 잎 사이의 간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다음 잎들은 피보나츠 수혈처럼 간격을 두고 나타납니다. 자연에서 피보나츠 수혈은 놀라울 정도로 자주 발견됩니다. 조개껍데기나 동식물의 번식 패턴도 피보나츠 수혈을 따르는 경우가 많으며 소형돌이 모양의 달팽이집, 해바라기 씨앗 배열 모두 피보나츠 수혈과 관련이 있죠. 심지어 소형돌이 모양의 은하에서도 피보나츠 수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연의 다양한 곳에서 피보나츠 수혈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것이 최적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피보나츠 수혈은 마치 자연의 성장공식처럼 느껴집니다. 만약 신이 있다면 혹시 이 피보나츠 수혈은 신이 세상을 디자인할 때 사용한 비밀 레시피 중 하나인 것은 아닐까요? 더욱 신기한 것은 피보나츠 수혈의 연속된 항의 비율이 황금비율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피보나츠 수혈에서 연속된 두 수, 예를 들어 5를 3으로 나누면 그 값이 점점 황금비율인 1.618에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나츠 수혈의 항들이 커질수록 인접한 두 항의 비율은 황금비율에 더 가까워집니다. 왜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걸까요? 황금비율은 시각적으로 가장 안정적이고 아름다운 비율이라고 합니다. 즉, 아름다움의 비밀 중 하나는 황금비율과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미 이 비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책, 그리고 모니터 등은 황금비율에 가깝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 비율 역시 자연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심지어 우리 몸에서도요. 우리의 키와 배꼽 높이의 비율이 바로 황금비율에 가깝다고 합니다. 자연의 다양한 곳에서 동일한 비율이 나타나는 것은 마치 자연이 특정한 미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이 황금비율 역시 신이 세상을 디자인할 때 사용한 비밀 레시피 중 하나인 걸까요? 자연 곳곳에는 숨어있는 더 많은 수학적 법칙들이 있습니다. 어떤 원이든지 그 원의 둘레를 지름으로 나누면 항상 3.14159로 시작해서 영원히 끝나지 않는 값이 나옵니다. 이것을 원주율 파이라고 하는데 원의 크기와 상관없이 이 비율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에는 원형구조가 매우 많이 나타납니다. 행성의 궤도, 물방울, 세포 등 자연의 다양한 곳에서 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이는 자연에서 정교한 원을 만들거나 빛의 파동, 우주의 팽창 속도 등을 계산할 때 꼭 필요합니다. 파이는 자연에서 직접적으로 자주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양한 자연현상에 깊이 관련되어 있는 숨겨진 코드와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라는 숫자는 유한한 값이지만 소수점 이하 자리가 무한하다는 점에서 특별한 수입니다. 그래서 파이는 정교한 원을 그릴 때 꼭 필요한 것이지만 동시에 완벽한 원을 그릴 수 없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헛수 또한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수학적 도구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수는 양수, 음수, 그리고 영입니다. 그런데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상 속의 수입니다. 이것을 헛수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헛수 i는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입니다. 그런데 수학자들의 장난처럼 보였던 이 헛수가 실제로 현실세계를 설명하는데 꼭 필요한 수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양자역학이나 전자기학 같은 분야에서는 헛수가 없으면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이 너무나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마치 신이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 밖에도 중력, 전자기력, 빅뱅 이론 등 거의 모든 현상이 수학적 함수와 방정식으로 설명됩니다. 우리 우주의 기본 상수들, 예를 들어 중력 상수, 빛의 속도, 플랑크 상수 등 이런 값들이 조금만 달랐어도 우리 우주는 존재할 수 없었을 거라고 합니다. 이 상수들은 마치 누군가가 미세조정이라도 한 듯 매우 정교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자의 세계는 어떨까요? 양자의 세계는 불확실성이 특징인 세계입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가 동시에 여러 곳에 있을 수 있다고 말하고 관찰하기 전까지는 입자의 상태를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아인슈타인의 말처럼 마치 신이 주사위 놀이를 하는 것과 같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 주사위 놀이가 정교한 수학적 규칙을 따른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예를 들면 전자의 움직임은 마치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원자 안에서 특정한 범위 내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전자의 에너지 준이라고 하죠. 이중슬리 실험에서도 전자는 마치 동시에 여러 경로를 가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이 행동 역시 수학적 원리에 따라 결정되며 이를 수학적으로 설명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파동함수라고 하죠. 이처럼 무질서해 보이는 양자세계도 사실은 완벽한 수학적 질서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은 그저 아름답기만 한 게 아니라 엄청난 수학적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교한 자연 법칙들을 만든 건 누구일까요? 이러한 질서가 우연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 우연이 아니라면 이 수학이라는 언어속에는 어쩌면 신의 흔적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수학적 질서에 대한 질문은 과학, 철학,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끊임없이 논쟁되어 온 주제입니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부 사상가들은 수학적 질서 속에서 신의 흔적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들에게 수학이란 단순히 숫자와 기호의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수학은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는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피타고라스는 모든 것은 수다 라고 주장하며 수학을 신성한 원리로 보았습니다. 오일러는 신은 수학자처럼 행동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수학적 발견을 신의 창조물에 대한 증거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수학 속에는 정말 신이 존재할까요? 수학과 신은 어떤 관계일까요? 수학은 자연현상을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이러한 일치는 수학이 단순한 인간의 발명품이 아니라 우주의 근본적인 진리를 반영한다는 생각을 뒤받침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수학적 질서 속에서 신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신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복잡한 우주구조 속에서 수학이라는 도구를 사용해 세상을 설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의 수학적 질서와 신의 존재 사이의 관계는 아직은 미스터리입니다.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건 만약 우주가 수학적인 법칙으로 완벽하게 설명된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주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수학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다면 우주의 시작부터 모든 사건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시계처럼 우주의 모든 것은 미리 정해진 궤도를 따라 움직이는 걸까요? 이것이 자유의지에 대한 결정론적 관점이라면 양자역학에서는 우주의 기본 단위인 원자에서부터 확률적 요소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미래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고 인간의 선택에 여지가 생긴다고 봅니다. 복잡계의 이론에 따르면 작은 초기 조건의 변화에 의해 거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 전체를 하나의 복잡계로 본다면 그 안에서 예측 불가능한 상황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설 자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연과 우주의 수학적 구조는 수학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니라 우주와 신의 연결고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학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세계를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어쩌면 수학은 실제 우주의 근본 원리를 담고 있는 신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을 통해 더 많은 진리를 발견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우주의 의미를 이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수학은 매우 추상적인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신의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